안녕하세요. 날씨원 황신혜입니다. 포근한 날씨 덕분에 봄의 향연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 주말에는 다시 봄비 소식이 있는데요. 비가 내리면 일시적으로 기온이 떨어지면서 쌀쌀하게까지 느껴지겠습니다. 그럼 자세한 주간 예보 통해 한 주간 날씨 알아보시죠. 21일 토요일에는 남서쪽에서 다가오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아 강원 영동지역을 제외한 전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22일 일요일에는 전국에 비가 내리다 점차 개겠는데요. 강원 동해안에는 23일 월요일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이후 25일에는 영남을 제외한 충청 이남과 제주도에 다시 봄비가 내리겠습니다.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겠습니다. 강수량은 평년보다 많겠습니다. 주간 예보였습니다. 주간 예보워요. 주간 예보였습니다. 안녕!